김수아 미녀 가수입니다. 미련 그리고 미운산의 두 곡 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나오실 때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한 사람 떠나간 사람 그리워서 대절한 사람 정처 없이 가버린 사람 잊어서 미련한 사람 당신은 되신 마지막 날 길 그 말만 저 상처를 주라 다치보라 기다리지만 생각나고 생각하지만 눈물은 정밀 듯이 도전이 가난 세월 다치는데 마지막 날 길 그 말만 저 상처를 주라 가세요 가 떠난 사람 그리워서 대절한 사람 그리워서 대절한 사람 정처 없이 가버린 사람 그리워서 미련한 사람 그리워서 당신은 되신 마지막 날이 그 말만 저 상처를 주라 찾지 말아 기다리지 말아 기다리지 말아 기다리지 말아 생각나고 생각하지 말아 생각하지 말아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 길 그 말만 저 상처를 주라 당신은 되신 마지막 날 길 그 말만 저 상처를 주라 그 말만 저 상처를 주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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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